B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ㅂ 발음과 비슷하게 알고 있지만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 ㅂ 발음은 버, 버, 버 이 정도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조금 더 끈적하게 소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ㅂ이 버, 버 이렇게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떨어져서 나는 소리라면 영어에 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끈적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 버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버 단어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제가 두 번을 불러드릴 때 제가 쉬는 텀에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반복이 돼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반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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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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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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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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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e become begin begin between betwee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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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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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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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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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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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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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problem, subject, establish, probably, remember, ability 자, 이제 끝소리로 나는 소리인데요. 이 끝소리로 날 때에도 똑같이 소리가 나지만 너무 하기보다는 아주 살짝 무성음처럼 목을 아주 살짝만 내주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주 작게. 그래서 이 정도로 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club, club 이렇게 내야지 club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club, club, globe, globe, grab, grab, job, job, rub, rub, tribe, tribe, absorb, absorb, describe, 자, 이렇게 해서 B 발음까지 연습을 해봤어요. 이 B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비읍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영상은 C 발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시청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이런 발음으로 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